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양풍 댄스? 바나나 찾자 아멘 아멘 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에요 무랑거리라 잠시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거 안녕하세요 다워도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주에 왔습니다 진짜 환호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왜 여기서 왔습니다 오늘의 구독자님은 미스터 리이 여기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가 한국의 생활을 보여줄게요 너무 기대돼요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우, 이 먼 길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우 여기 엔지가 많아요 제가 핸드폰도 전동되니까 오우, 귀엽던데? 경기가 지금 나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모님 아, 살라면레이콘 아, 살라면레이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정말로 많은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전부 선수 홈메이드입니다 나무로 지금 아궁이 떼고 있고 완전히 그냥 유기농이고 완전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리얼박스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미니 깜뿜박스 깜뿜박스 이렇게 여기 화장실이 와, 여기서 노촌 화장실이에요, 노촌 화장실 세계에서 제일 뷰가 좋은 화장실입니다 문이 되게 열기가 지금 지금 저희는 스스로 없지만 항상 공부하려구요 Mistress 마샤알라 순삭스까리 까리한 어. 턴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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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이시죠? 이 정도면 디아트리 클날야? 디 카풍신이야? 여기 되게 유명하시대 오오오오오오 스타 스타 그정도 사랑해요 바이 이제 거의 다 정도 시간 그럼 이제 입찰에 가 5시 39분 밖에 안 됐거든 이곳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마지막으로! 오, 마지막으로! 와, 수고하십시오! 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바로 나시모고노입니다. 모노소고노에 나온다는 그 나시모고노. 전 비슷한 거고, 사곡이 송으로. 와, 른당이랑 비슷한데, 약간 좀 더 갈비찜이랑 비슷한 느낌.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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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바나나. 마샬라. 해먹바나나, 해먹바나나. 아니, 계속 커져. 바나나가, 바나나가 얼굴 많은데. 진짜네. 갑시다. 하아. 이슬밀라 이슬람. 이슬밀라. 이슬밀라. 진짜 너무 맛있어요. 내 맛잘어? 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까 과일이 너무 맛있어. 그렇죠. 과일이, 과일 천국이고 그리고 싸고. 이러면은 요거 특산물이라고 하시니까 요거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시무고노. 어때요? 고소하죠? 너무 고소해요. 이거 한 번 더 드세요. 와. 옥수수면. 너무 비슷한데 약간 지금 옥수수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는 또 른당이랑 다른거에요. 수무르라고. 와. 와. 소스가. 진짜 형님 정말 결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음식 맛있는 것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고 있는데. 오. 맑다. 맑아. 너무 건강. 딱 건강식이에요. 완전히.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미스터 리께서는 아직도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빠우. 저는 좀 더 먹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티야 맛깐 드루쓰쓸쓰쓸쓰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간 세시 21분 입니다. 이게 오늘 시간인거죠? 이게 뭐죠? 변신한 이형꼴록이라고 니형꼴록체. 소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면인데 이렇게 즉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신경하면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 과일 좀 많이 먹어주면 낮에 수분 안 먹고도 버티기가 싫다고 알, 요거트 이런 거 좀 수분 보충 많이 해줘야 된다 여태까지 내가 했던 모든 사우루는 몰래 일어나서 몰래 사서 몰래 먹고 몰래 들어오는 거였는데 이렇게 다 깨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네, 그쪽 시간이라든지 일단 비주얼은 괜찮은데요? 너무 사랑하나봐 전분이랑 좀 달라 붙네요, 확실히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근데 엄청 짜네요 이게 엄청 짜고 엄청 맵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 저는 이제 아침은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먼저 기도 드리고 자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싹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지르 바지르 네, 바지르까지 잘 했고요 오늘 하루 일정 재미있게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둘째 날 아침이 밝았고요 또 이제 이 전원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놀러 가볼까요? 아니 놀러가긴 어딜 가신다고 아니 이렇게 이틀간 밥을 드셨으면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고 지금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한번 가볼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치 않으셔도 제가 일을 끌고 갈겁니다 여기 이제 소 있는 데니까 아 네 한번 소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를 품을 때마다 그걸 이제 시장에 파시는 거거든요 아 아기를 날때마다요? 아니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아니 소들이 지켜보고 있어 아 아 이거 어떡해 올라가 보자 어떡해 어떡해 냄새가 너무 나 냄새가 사고입니다 사고 사고를 갈았습니다 아니 소를 보러 가르다가 발이 빠져버렸습니다 무릎까지 다 싹싹 빠져가지고 우츠를 먼저 갈아 입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사고가 어 뭐 괜찮으시니까 좀 냄새 마 안녕~~ 두 사람은 왜 똥냄새가 나지?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받았던 애기다 바이바이 안녕 도치 스칼리 너무 귀여워 으아아아 와아아아아아 relevmit 넌 귀엽다 안녕 전 сможesz 드는데 소는 좀 쌀, 쌀밭이에요 어 세포켓이 없고 할때는 여기서 보내는 escuela us 아 배추입니다 진짜 우리가 먹는 게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다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이브쥬까뿌아사? 아니 금식을 하신대 이런 노동을 하시면서 오, 함 드릴라 마샬라 유고! 이거! 너무 좋습니다 먹었으면 일을 해야죠 줌빨라기 오, 저거 뭐야 지금 와, 뭐야 매기 매기 아니, 엄청 커, 엄청 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한번 시즈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렛츠고, 렛츠고 알프레기 잡았다! 잡았다! 우와, 엄청 커 우와 우와 나 아직 가지 없어, 어떡해 우와, 물고기 나 물고기 물고기, 이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해봤습니다 노패티, 노패티 주다가 형 닫혔나 봐 약간 미끄러진 것 같아 닫혔습니다 아, 지금 코코넛을 따주신대? 아니 저렇게 나온 거야 근데 저걸 딴다고?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저거, 저거 저거를 딴다 저거를 딴다 진짜로요? 형이 안 해볼 수 없지 찾다가 죽는 거 아닐까? 여기 묻을 수 있게 되어 있네 형이 무덤 팠네 사과 고마워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오케이 사실요 시골 스타일 웰컴 투 깐포 웨컴 투 깐포 우와, 애기들은 뭐 애기들은 자유자유가 뛰는 거야 그냥 야 우와 와 어떻게 올라가시는 거죠? 벌써 지금 와 여기서 저기까지 순식간인데?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저기 올라가면 무슨 기분일까 진짜 모르겠어 개 무서울 것 같아 손으로 이게 돌려가지고 마샬라 바구스 바구스 어우 많다 여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짝 그렇게 어어어 아 실패 아 잠깐만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아니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괜찮으십니까 그럼 나완 사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게 뚝딱뚝딱 나오네 진짜로 우와 야 이거 내려가는 것도 문제다 어 괜찮아? 살라마 소렛 그럼 한번 가본다 가본다 우와 나도 들어가야 돼 찍으려면 와 다오드 피지내는 거 극한직업입니다 진짜 개 극한직업 극한직업입니다 아 아 이렇게 아 재밌어 우와 살라마 소렛 와 진짜 땅이 너무 비옥하다는게 알 것 같아 왜 구했어 아 잘 알고 있대 아 땡큐 땡큐 와 이히히히 절경 절경 손가락 까매진다고 오케이 오케이 밥 먹을 때 봤는데 오? 세커메 왜? 세커메 감사합니다 샌파이 순발라기 이거 다 해봤어? 와 마샬할라 마샬할라 이거 나가는게 더 문제야 으아 살려주세요 나무나무 파란 상품기 나루투 여길 엄마 삼성 이쁘네 그래서 이렇게만 이거봐 그냥 풀을 뽑으면 또 난다니까 아닌가? 아니야 아우 도움이 안 되는거 같아 빨리 나와 사유 오 이거 오 냄새 너무 향긋해 향긋해. 향긋해. 사과 같은 느낌. 아 잠부야. 나도 몰라. 깜빵댄스. 바나나차차. 바나나차차. 그대로 멈춰라. 바나나차차. 가자. 여기서 조금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지금 밖에 못 나간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사가지고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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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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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넣 că aaa. 고마워. mateserim Julian 잘ねerb semang Hagشر こと 서로 서로 신경 써주니까 너무 좋다 이게 누구 아프면 한국에서 죽어도 모르잖아 여기서는 서로 서로 챙겨주니까 와 많이 아프시대 지금 그래서 아버님께 도와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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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작년만에도 이분 지팡이 짓고 오셔서 막 이렇게 솔락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 이 마을에서 제일 올대 사신 분이에요 근데 진짜 잔병실에 한 분도 없으시고 진짜 엄청 정정하신 분이십니다 한국에서도 백살까지 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마을의 역사에요 아맨 아맨 손이 엄청 뜨거우시네요 우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 번 손 잡아주세요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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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잖아요 아맨 제가 이분을 2019년부터 계속 봤거든요 매번 지팡이 짓고 허리도 안좋으시네 이렇게 하면서까지 솔락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아맨 마그립할 때는 뽑으셨고 게다가 뽀아사도 다 하시고 엄청 정정하셨거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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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 봐 무슨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생각에는 제가 맞아서 고맙다고 말씀해주시고 싶어요 맞죠 다음 시에 희 Zeny 환영상 암걸 저쪽으로 전통받아 암걸의den 아 야 육지에 대한 마당이 한국의 세상이 아직도 부닷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더라도 이더라도 꼭 외모가 그래서 아래가 오늘 한국에서 왔을 때 있는 곳에 발견이 완료 아니요 다음 주에 항상 항상 아멘 sir orang korea apa nah hanya ada orang datang minta maaf salah minta maaf ini 지금 계속 하고 싶으신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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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맞아요 iesta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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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와사 하시고 하는거 보면은 진짜 좋은데 좋은데 가실것 같아요 진짜로 으응 쏘레이 오우 간툰 간툰 살람할래이크 이즈람가 와잇 무슬림 무슬림 감사릴람라 뭐..뭐? 부카 푸와사 오오오 입살 입살 도와드려야 할 수 있습니까? 나우싹 나우싹 아아 아아 나우싹 봐봐 가사는 빨리 부카 무슬림 부카 무슬림 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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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로 벨로 보세요 인쌰알라 내일... 내일... 뭔 소리 하는거야? 어제 이어서 급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갔어? 띠와라 띠와라 더방 갔어 다들 공부하네 저기 밑에 숨어있어 저기 있었네 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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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라 들어갔다시 두루쓰 수망안 수망안 아맞아 이침앗삐 수망안 오! 아까 잡은거 아니야? 그러네 바로 번째로 번째로 왠만 번 번가 뭐야 쿡타임 쿡킹타임 아까 잡은겁니다 숨막났어 오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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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처음 까보셨는 것 같은데 마늘 마늘 보통 저는 인간 믹서기 오늘 슬렌더를 마실게요 오 냄새가 계속 올라와 중간에 중간에 와 이렇게 섞는 거구나 와 많이 붓는거 같지? 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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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왕 으흐흐흐흐흐흫 sort off tor Ums 도망쳐 도망쳐 뽀라leh 아아 조심해 조심해 해안 산게 아니라 진짜 그러다 그런데여기 Sud 그럼 제가 먹어볼까요 어 한 분 상 paradox 어 тут 소리 들려요 아 이것은 밥을 먹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다음으로 다시 마ம maintenant BIShettoлен第1 곡 참에ismus Anne~? 이 생선, 생선도 아니 이게 어떻게 양념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 삼발, 이 삼발이랑 같이 먹으면 짭쪼름해가지고 아주 간이 딱이부다 와 이거야 와 다 드셨는데 맛있습니다 저도 여기 서가지고 잘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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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여기서 따라오기 끝났는데도 여기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네요 그래서 되게 기특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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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발걸음이 잘 안떨어지네 뭔가 아쉽다 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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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잘 돌아왔고요 어제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가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로 가셨다고 이제 하늘나로 가셨다고 당시에 저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뭔가 본인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정말 아프지만 정말 좋은 분이셨고 정말 좋은 모습이셨기 때문에 잔나로 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정말 제가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거기까지 가게 될지 상상도 못했는데 많은 일들을 겪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한 기억들을 가지고 가고 정말 감사하는 말 밖에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